무겁지? 무거워. 진짜 무거워. 별로. 런쥔이 형보다 무거운데? 내가 보여줄게. 와 근데 딱 다 만들고 나서 좋아. 봐봐. 봐봐 봐봐. 야야야야.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. 하지마 하지마. 이렇게 하면 돼. 야. 너 좀 이상하지? 와 나 막 할 뻔했어. 야야야. 해야 돼. 응. 오! 아아악! 잠깐! 아 잠깐! 야! 아 박지성! 야 애초당한 걸. 야 나 진짜 빨라 망했어 지금 봐봐 봐봐 야 나 저 이렇게 살렸어 내가 살렸잖아 고마워 다르잖아 지금 다르네 이 바보야 이 바보야 바보야 원래 예상대로 완전 그게 하려 했는데 지금 지금 거의 이거야 원래 이거였잖아 시작할까? 진상 간다 가자 가자 진상 간다 나 자 너 잘해 진짜 간다 너 셋이 새끼 잘해 야 시작 아! 야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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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뭐야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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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빨리 아니 뭐해 아이 차 왠지 한 개 이제 와! 오오오! 하시고 빠바바바밤!